겨울이 어디있나 짜잔 여기 있지 자 비디오를 시작할 이곳속에 누워 보았는데요 어떻게 행동할지 잘 모르겠네요 이 친구의 이름은 겨울인거 알죠 그리고 바닥을 어딘가를 쫄때는 본능으로 바닥을 쫄는 것도 알고요 그곳을 쫄는 것도 알고요 어떠세요 그럼 좀 더 찍어볼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감사부탁드립니다 이 비디오는 몇 분짜리나 한 1분짜리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너무 긴 분은 댓글 닫아주시고 그럼 제가 좀 더 줄여 볼게요 어 벌써 1분이 됐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